네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또 다른 세계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. 일단 시작하자마자 변기에서 시작한거 보니 굉장히 제 스타일의 게임이군요. 일단 생긴게 쪼끔 그래요 와 근데 너무 어두운거 아니야? 아 이쪽은 밝네 저쪽만 어둡구나 저쪽은 왜이렇게 어둡지? 일단 생각보다 사람이 안산지 오래됐나봐요. 바퀴벌레도 엄청 많고 어 피자다! 먹어! 아 아니야 난 진짜 돼지인가? 어 열쇠있다 차키같은 느낌이죠? 어 이 바나나는 먹어도 될거 같은데? 어 저 요즘 배가 많이 고파요 요즘 이거 이거 문 열리겠지? 어 안열리네 오케이 오케이 어 피아노 소리다 헬프미? 방금까지 내가 있었는데? 뭐야? 누군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네요 일단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앞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플래시라이트 같은건 없나? 설마 이 바퀴벌레들이 쓴건 아닐테고 역시 뭔가 있겠구만 이래야 공포게임답지 아 문 열렸구나! 나 왜 이거 이제 봤지? 아 피자 챙겨가고 싶어 저 전자렌지 1분 25초만 돌리면 되는데 어 뭔가 내려갑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어라? 벌레벌레벌레 벌레벌레벌레 아 나 이런 라디오 소리가 너무 무서운거 같애 어 안열리는데? 열리지가 않아요 어 열렸다 아 누구도 믿지말래요 뭐지? 천국인가? 뒤에는 아무것도 안쫓.. 안쫓아오네 와 이거 느낌 짱이다 퀄리티봐 분위기 진짜 무섭다 와 어 뭐야 게임이지? 아 놀래라 나 방송 꺼진줄 알았잖아 아 하아 나한테 진짜 공포게임보다 무서운거였어 깜짝 놀랬네 방송 꺼진줄 알고 아씨 문 다쳤다 일단 처음으로 화장실이 아니네요 시간이 새벽이 되기 1분 전에 멈췄구요 ил 엇 여기가 아까 내가 있던 곳이었는데 다 쳐있네 으아ально 어 어 놀래라 발회 바퀴벌레도 다 사라졌다 뭐지? 아 또 반복이야 이래서 어나더 월드였나? 또다른 세계로 계속..어 뭐야 이번엔 달라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불길해요 문은 또 닫혔죠? 모든 불이 꺼졌어 앞이 잘 안보여 시간은 아까랑 똑같구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진들로만 가득하네요 아아아아 소오르 후원하지 마세요 후원소리에 놀랬어요 방금..아악! 왜!!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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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켜져 불 켜져 아 고마워요 화장실 문 열렸다 아까 다채..어어 영어로 뭐.. 쉿의.. 조만간 타임 도대체 아니? 조길 아니 화장실에 엿보기 구멍이 왜있어? 이거 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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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이 안열려요 아 여기다 잠겨져 있는 전화벨 소리가 나죠?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쪽이에요 아 이쪽 어두운데 아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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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당신은 선택 받았대요? 별로 달갑진 않은데? 선택 받기 싫은데 나도 선택 받을거면 차라리 뭐 디지몬 어드멘처 선택 받은 친구들 그런거를 원하는데? 아 확실히 데모 버전이다 보니까 너무 짧네요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본편 나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본편 나오면 제가 바로 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